다음에 출연할 가수는 미련 때문에라는 신곡을 가지고 정돈 활동하고 있는 가수 정말 가창력이 풍부한 가수 박희은 가수 출연합니다 힘찬 가수 주십시오 불꽃 무성사랑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모두 다 아줌마입니다 모든 배가슴에게 속삭이는 말고 모두 다 아줌마입니다 배가슴에 아픈 사초 죽을 뻔했어 저 맘은 사람을 들었어 사랑은 무슨 사랑 엄벌이 뿐다라 저 맘은 사람을 들었어 저 맘이 저 맘은 사람을 들었어 이 낙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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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을 들었어 내 가슴에 내 가슴에 흰 두근 너무 감정을 저 맘은 사람을 들었어 저 맘은 사람을 들었어 내 가슴에 아픈 상처 죽을 뻔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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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가 salud 살아 열창을 했습니다.